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Git의 내부를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분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Git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가 궁금했거든요. 그 원리를 찾으려고 여러가지 시도들을 해봤는데 일단은 Git은 오픈소스니까 그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작업에 도전을 좀 했다가 일단 제가 뭐 C같은 언어에 그렇게 익숙한 사용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Git같은 경우는 지금 커밋이 몇만개의 커밋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져 있다는 것이죠. 즉, 아주 복잡해져있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분석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은 유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리눅스토바이츠가 Git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Git의 첫번째 버전을 분석하는 작업 그건 이제 그거대로 하고 있고 두번째는 음... 뭐죠?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근데 .git이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Git의 메커니즘을 알아가는 방법 그 두가지의 방법을 지금 채택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어... .git 디렉토리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라는 것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Git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자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편하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이제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Git의 내부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GitStory라는 프로그램이구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웹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GitStory의 이 프로그램은 .git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일이 변경되면 변경되거나 추가된 파일이 제일 위쪽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방금 내가 내린 명령이 어떠어떠한 파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각각의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클릭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추적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Git의 내부를 분석해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GitStory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설치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다운로드해서 파이썬 3.6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음... 뭐 윈도우건 맥이건 상관없이 윈도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윈도우부터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맥의 경우에는 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시도해 보실 거는 sudo pip install gistory 라고 해서 설치하시고 어... 만약에 설치가 안되면 pip 3 install gistory 라고 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아마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pip install gistory 라고 하시면 될 거고 어... 안되면 역시나 pip 3 install gistory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치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successfully installed gistory 라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stall이 끝났으면 우리의 그 실습 디렉토리로 와서 거기에서 자, 현재 디렉토리에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 곳으로 위치한 다음에 여기서 gistory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고 웹브라우저에서 localhost 그리고 방금 제가 기억해 달라고 했던 숫자 있죠? 8805 숫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이제 gistory를 설치하는 거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git 디렉토리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의 내용을 여러분이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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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